2024년 4월 19일 입니다. 이 때가 시간적으로 10시입니다. 10시. 제가 계속 표현합니다. 한기. 순을 좀 더 더 안정화시킬 방법은 누가 뭐래도 한기가 제일 낫다. 이거를 잊지 마세요. 순을 안정화시켜야지 물을 마음대로 합니다. 물을. 한기는 곧 습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. 저도 15년인데 하여튼 이 15년의 시간을 다 대입했을 때 최종적으로 제가 느낀 건 아 이건 결국 한기의 싸움이었구나. 한기의.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자 작년에는 알다시피 좀 더 건조한 해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기를 안해도 좀 더 한기가 더 잘 됐다. 이렇게 보면 되죠. 그리고 올해는 한기를 좀 더 하면서 작년에 멋있게 내가 3, 4일만에 물질을 했으면 올해는 한기를 좀 더 하면서 4월만에 물질을 하면은 올해는 맞아떨어졌지 않느냐. 이렇게 보면 되요. 자 그리고 뭐 이 골물의 영역은 똑같은 거고 골물을 항상 봐가면서 한 번 더 준다. 더웁니다. 이런 영역이니까. 그리고 골물도 똑같은 거고 골물도 주려면은 자 그만큼 한기가 많이 돼야 된다. 결국은 이게 결론이야. 이게. 음. 음. 재배에서 물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물을 좀 더 더 마음대로 가지고 놓으려면 그만큼 아 한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했구나. 이렇게 보면 되요. 이건 풀이죠. 아 이건 풀이다. 풀. 난 이 신초가 장인을 받은 줄 알았어요. 저는 풀입니다. 풀. 자 이런 부분.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천장이라는 부분이 좀 아쉽죠. 자 얘는 뭐 잘 흘러가요. 뭐 골물 줄까 말까 판단하면 되고. 자 계속 포인트는 똑같은 부분이고. 음. 자 어디가 중요한지를 찾아야 돼요. 그래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. 원리. 음. 공식 이런 부분들. 그런 걸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. 와 물 이래 갖추면 안 돼요. 이거는 밤에 습이 되잖아. 밤이든 어쩌든가 이건 다 습이야 습.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듭니다. 자 이분은 보자. 이분도 똑같고. 음. 한기 좀 더 해도 됩니다. 더 하면서 물을 한 번씩 더 주자. 이런 패턴. 이런 게 중요합니다. 자 물을 주면서 한기를 한 번씩 더 하자. 이런 패턴. 그리고 누가 뭐라도 결국은 참외는 쏟아집니다. 결국은 참외가 지금 쏟아져. 우리. 에. 무엇이냐. 이. 계속 같은 얘기지만 바람입니다. 바람. 바람이 바로 들어오면 안 돼. 바람이 많이 불 때는 45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.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. 자 결국은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기를 하자. 이런 얘기. 자 29도에 36%. 아이고 소복하다. 소복해. 이분 지금 한동에. 하. 80박스. 90박스. 막 따냅니다. 하. 소복하다. 소복해. 자 그래도 뭐. 그래도 이 시세가 남들보다 좀 더 받으니까. 이게 정말 중요해. 이건 제 텃발. 제 텃발에 이제 골물 줬는 거. 지금 얘들이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어. 4월 19일인데 아직 안 돼. 자 보자. 계속 열매의 저장성 보면 되고. 이거 4쌍 퇴자부는 맞는데 속이 벚궁합니다. 자 물이 적다는 얘기고. 벌. 벌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. 이거는 잎이 안 좋다. 그죠. 잎이 안 좋다. 자. 음. 결국은 똑같은 얘기. 뿌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. 뿌리가. 뿌리가 안 좋으면 결국은 지상보다 안 좋은 겁니다. 그래. 아무리. 그래. 이게. 봐봐요. 뿌리가 존재하죠. 뿌리가 있다. 이 뿌리가 얼마나 넓게 뻗느냐. 이게 중요한 거야. 이게. 넓게 뻗고. 그리고 뿌리 양이 얼마나 많냐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뿌리를 넓게 하는 게 뭡니까. 물을 넓게 쓰면은 뿌리가 넓어져. 그리고 골물도 똑같은 얘기고. 골물을 잘 주면 뿌리가 넓어진대도. 자. 그럼 뿌리 양은 뭐예요. 양은. 양은 발근제입니다. 발근제. 근데. 내가 발근제 줘가. 이 대가리가 자꾸 잡힌다. 이건 안 맞데도. 하. 이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. 발근제 써가 대가리가 잡히면 그게 발근제입니까. 그죠. 이런 걸 좀 더 생각해봐요. 이 대가리 잡히는 건. 하. 인산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. 그런 얘기. 자. 하여튼. 열매 색깔. 열매가 달리고 열매 색깔 하면은 뿌리가 줄어든데도.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. 얘도 뭐 상했는 거고. 결국은 여기도 뿌리가 덜 뻗어나가는 겁니다. 왜 뿌리가 덜 뻗어나갈까. 왜. 왜. pH. 아이고. pH. 참. 문제 다. pH. 요런 걸 좀 더 생각해야 돼요. 이분도. 이때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. 이때. 4월 19일인데 막 막. 이제 참회가 막 달리더라고요. 그죠. 좀 늦다. 늦지. 자. 그래도 뭐 방법이 없고. 자. 이분은 지금 따오게 해질라나. 한번 가봐야 되는데. 짜자잔. 계속 같은 얘기. 열매가 달리냐. 해전이 되냐.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. 열매가 안 달리. 그리고 열매가 해전이 안되면. 뒤에가 더 안 달리는 거야. 자. 이분도 보자. 이분도 따오게 했을 것 같은데. 같을 겁니다. 4월 25일을 기점으로 다들 막 쏟아지는 거니까. 똑같을 거예요. 근데 안타깝게도. 어버이날. 5월 10일. 그리고 이제. 5월 15일. 이때까지. 확 따야 돼.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이게 지나면 시세가 또 더 떨어졌다가. 유골되면서 또 시세가 흔들리기 때문에. 이건 어쩔 수 없어. 이건 공식이에요. 왜. 소비의 문제니까. 그리고 열매의 수량과 소비. 여기서 파생하는 결과니까. 그리고 알다시피. 7월. 8월. 6. 7. 8월. 많이 주ws. Europeêuику. し세가 또 일상 tiene. Much men. 소시. 이 clutch decline. 이 분은 어디야. 이 분은 물이 안맞다 그죠. 물이 안맞는 거죠. 물이. 물이 안맞아요. 뭐 딴게 아니고. 이걸 참. 어렵다. 이런 부분을. 제가 어떻게 해줄수 있냐 이거지. 어떻게 해줄까요. 그렇네요 여튼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개선점을 찾아봐봐요 결국은 물이 안 맞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와 이 물을 맞추려면 결국은 한기를 통해서 이걸 터뜨려야 되는데 여기는 물은 맞아 물은 맞는데 대가리가 너무 굵다 이거지 참 어렵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제가 개선을 해드려야 될까 생각이 왔네요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제 자신한테도 계속 제가 물어요 좀 더 나아질 수는 없겠니 일단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나아져볼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